네 안녕하세요. 범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OSINT 프레임워크 닷컴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한 영화를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 OSIN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죠. 특히 이제 쇼단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OSINT라는 것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S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이 유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아무튼 모든 사용자들이 와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OSINT 프레임워크 OS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OSINT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뭐냐? 앞에 설명했던 모든 오픈소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한몫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들을 참고할 수 있는가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페이지죠. 그래서 OSINT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저네임과 그 연결되어 있는 이메일 정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 A라는 사용자가 어떤 그 어디 회사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 회사 이메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악성코드 같은 거를 거기다가 첨부된 걸 메일로 보내가지고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공격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P 어드레스 같은 거나 이제 도메인 정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모예킹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 도메인들 침해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서브 도메인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서브 도메인 같은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브 도메인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예킹 할 때 어떤 테스트.com이라고 했을 때 테스트.com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서브 도메인들 중에서 또 취약한 도메인들을 정점으로 저희들이 홀을 발견을 해서 그 홀에서 이제 침해가 발생한 침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서브 도메인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하지 않은 서브 도메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항상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런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과 그 다음에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OSINT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도 OSIN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쪽을 보시면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댓. 링크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력서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회사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팬 광고 같은 거를 뿌릴 때도 링크댓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타겟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크 앱 같은 경우, 특히 요즘 다크 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토어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그런 오니온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다크 앱은 좀 민감해서 그런가 많이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OSINT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 그리고 환경 분석을 할 때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이 OSINT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치라는 영화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추천하는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제 그 행방불명된 딸을 찾기 위해서 딸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해 가지고 점점점점점 조금씩 주위를 이제 검색해 나가는 그런 것들, 딸의 행적들, 흔적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OSINT 활용하는 법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저렇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서치를 영화를 보시면은 아 일반인들도 OSINT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뭐 쇼단이나 특히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구글 해킹, 그 다음에 뭐 쇼단, 그 다음에 요즘 센시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개발되는 그런 여러가지 쇼단과 비슷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요거 사이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만의 방법론을 찾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